잠깐만요 괜찮아요 근데 느낌이 좋아 부드럽지? 어? 부드럽네?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 엄청난 밥 먹고 그 다음에 카페콕 갈게요 우리 아침부터 아직 안 먹었어요 어 맞아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또 하나 있어 아 그냥 찍어 치즈 먹어 아니 치즈 먼저 먹어 아니 하나 이거는 하나 하나 오케이 I get to get one 하나 하나 미쳤어 음 음 음 음 예쁘다 음 어 위에다 위에 이거잖아 여기다 어 여기 산이네 그러니까 남자야 어디? 어디? 아 맞다 맞다 와 와 와 지지 앞에다가 그 진짜 많아 테이프 붙였어 준비했어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준비했어요 사랑 빠지지 마세요 다쳤어 이거 좀 약간 다쳤어 다쳤어 어 이거 다쳤어 다쳤어 테이프 생겼어 테이프 근데 왜 이거 위에서 이게 뭐 생겼어 근데 절대 했어요 여기 열면 열면 느낌이 어때? 딱딱해 딱딱해? isn't it wet? 웨트네 어 웨트네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게 피이네 여기 이렇게도 돼 와우 피 온다 피 온다 여기도 잡고 있는데 봐봐 여기 뭐야 아니 아니 안돼 오 마다 비 왔어 우리 안에 들어갈게 안에 오 여기 와 와 와 와 이거 물어봐야겠지 어 물어봐야겠다 잠깐만 아 네네네네 이거? 와 확인해서 메뉴 보시면 됩니다 네 손 닦아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먹어볼래 이것도 진짜 있구나 이것도 진짜 있구나 좀 크네 좀 크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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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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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예요 스푼입니다 스푼이요 아 스푼 스푼은 뭐 할 수 있어요? 이게 차로 떠먹는 거야 아 차 아니 그냥 물어봐야 되나요 이건 설탕 젓는 거 아 설탕 젓는 거 손잡이가 이거는 여기고 네네네 너무 적g 아니 이거 아이 이거 이거 진짜 크고야 저 소개해 줄게요 비누다 비누다 비누 비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써도 돼요 어떻게 써요 손으로 아니면 겨드랑이 아니면 어디로 원하고 싶은 것이 쓰세요 아 있네? 있네? 약간 로즈같은 냄새 나? 오 로즈 냄새 나 다 그런거까지 있어? 대박이네 여기가 뒤나온거 봐 이리져봐 이거 집에 나가는게 좋은거 아니야? 집에 가져가 사와 이거 이거 와 뭐하는거에요? 아 이거 너무 좋아 일단 이거 여기 종교 받았다 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타라멜 마크 응응 이거 이렇게 할수 있어? 아니 그냥 그냥 먹어 그냥 너 이거 나 여기 넌 여기 넌 여기야 이거 원래 원래 빼야되지 않아? 응 나 여기 먼저 아니면 여기 먼저 쓰면은 여기 먼저 아니면 여기 먼저 여기 먼저 나 여기 먼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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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 아 한입으로 한입 이상해 맛이 어때? 맛있어 달달해? 달달해 어떻게 해? 너무 너무 아프겠다 너무 아프겠다 너무 강하네 물럭이 많아 맞아 냄새는 약간 희미한 냄새 이거? 아니야 일단 항약 같은 냄새 항약 냄새 항약 냄새 항약 냄새 왜 이거 열어놔 뭐죠? 물어봐 와 와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사장님 혹시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뭐? 이거 왜 열었어요? 이거? 돈 벌려고 아 왜냐면 아 여기가 그 처음에는 이제 한정식집이었는데 음식하는 집이었는데 우연히 이제 스님이 왔다가 이제 밥 먹으러 왔다가 아까 뭐라고 여기 너무 음기 여자의 기운이 너무 세대 양기 그러니까 남성의 그 기운이 있으면 좋다고 그래서 생각한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전부 이 모양이야 아 여자 귀신이 많은 거예요 한번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맛있네 맛있어 음 또 깊게 먹어야 된대 아하하하하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할게 음 맛있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있다 히물우 아 귀엽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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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360도도 찍지야 아니 어디 가도 이렇게 스캐닝 이렇게 다 보여요 자리도 있어 하하하 그거 뜨네 하하하하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근데 느낌이 좋아 부드럽지? 부드럽네 이렇게 해봐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 하하하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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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남극빵가 뭐야? 남극빵이 뭐야? 남극빵이 뭐야? 무슨 빵이야? 옹양의 조이 조아 양근이 들어있어 무슨 빵놈이 intervention 주말에만 주말 만이에요 주말에만이구나 에이 먹고 싶었어 그치 아 맞아 우와 여기 아 여기 귀여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바다다아 그러네 거기도 여기 앉아 교교 하하하 하하하 뭓 하하하 어? 하하하하 결혼식이 하기 전에 여자친구 가족들이랑 같이 앉아서 식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결혼식! 결혼식 하기 전에 부모님들 좋은 만남 만날 때 더미친놈 아 여기 남자야? 다 남자에요? 아 나쁜놈 결혼식! 잘했어 잘해 잘해 하나 둘 셋 뭐라? 혹시 그런거 여기 예술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예술분? 손으로 만든거야 손으로요? 네 다 핸드메이드 아 사장님 핸드메이드 했어요? 저는 아버님께 저도 같이 만나요 와 재밌겠다 그쪽에 공방이 있어요 공방이요? 여기요? 네네네네 이거 만들어놓은 상태에요 하나는 얼마나 동안만 들어야 돼요? 하나 만들었는데 3주 걸려요 3주일? 3일? 3주 3주 하나 3주일이요? 네 앞에 만드는게 제일 어렵죠 이거 모양이도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네 이렇게 그물러서 모양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여기 나오는 부분까지 근데 이거는 어떻게 배웠어요? 그냥 도외를 하셨어요 아버님께서 아버님 그냥 알아요? 아버님께서 도외를 직접 원래 도자기를 하셨었는데 요런거 쪽으로 더 만드신거에요 아 네 자기 모양이에요? 네? 어떻게 알아요? 어떤 샘플? 샘플이요? 아들 있잖아요 아하하하 이제 애기 때 네 아 애기 다 져요 모양으로 다 져요 웃겼어요 아 됐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버스 가야겠다 아 가야겠다 네 고맙습니다 가자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럼 이것도 만드는건가? 어 그럼 뭐하네 내 생각에 이것만 들었어 아 이거 그거 아 그거 풀을 푸는거잖아 그거 어? 그 뭐지? 여기 뿔 나와요? 아 뿔 나가지고 아마 그거 하잖아 하잖아 아